마페라 스친으로 오신걸 환영합니다. 3월 30일 오늘 오전에 정국이 인스타그램을 업로드해 줬습니다. 자신이 디자인한 무드등을 켜고 잔잔한 음악을 백으로 깔고서 여러분 저는 잘 있습니다. 몸 안 처지려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. 먹고 눕고 먹고 눕고 해가지고 살찌일까봐 아무튼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곧 만납시다. 레츠고! 라고 말하며 방금 씻고 나온 얼굴로 똘망똘망 카메라를 바라보며 팬들에게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. 아미들이 하도 걱정을 하니까 곧바로 또 달려와 영상을 올려준 것 같은데요. 이누통에 잠긴듯 했던 목소리도 오늘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정국이 인스타그램을 올리자 곧바로 비가 또 달려와 주어 댓글을 달았습니다. 저저저 춤사에 봐라 코로나 전내 정국이한테 나는 꼼짝도 못했는데 라며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. 원래 건강한 정국이고 눈빛도 똘망똘망 반짝이는 거 보니 코로나 금방 달아날 것 같네요. 빨리 나아 형들과 함께 잘 합리했음 좋겠습니다.